안녕하세요 브로시로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영상은 100개가 조금 넘었네요 이제 학원도 이사 하였으니 무료 강의 진행하면서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을 모실 수는 없고 3월 한 달은 매주 화요일 선착순으로 3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12시부터 3시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기재해 놓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